이제 매일매일 이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밖에 못 만나서 아쉬운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이제 매일 저희와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얼굴에 부담한 가득. 걸려들었지 뭐. 뭐 창방? 창과망패? 지금 고민 중입니다. 창과 방패 어떠신지. 좋습니다. 박병창. 공격과 수비. 창과 그리고 제가 이제 방패인 거죠. 제가 늘 이렇게 깨지고 있으니까. 여튼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이제는 미국 주식 상황보다도 우리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이 그날그날 임해야 될 준비해야 될 마음가짐 혹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전해 주시는 거죠. 전략도 좀 포함해서. 전략 포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잠깐 말씀드리면 어제 우리 쉬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주간시황을 들고 왔는데요. 월요일날 주간시황을 말씀드리고요. 매일 데일리로 어제 시황 특징이나 이슈 그리고 섹터들 그런 것도 좀 분석을 해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이지만 어제 우리가 장이 쉬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미국 시장의 특징이 무엇인지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pt로 화면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난주에 나스닥이 0.09% 반등을 했고요. 다운이 1.2% S&P500은 0.79% 반등을 했는데 특징이 뭐냐면 나스닥이 주중저점이 2.64%였고요. 고점이 1.3%였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변동성이 굉장히 컸다. 두 번째는 나스닥이 0.09% 반등했는데 다운은 1.2% 반등했고요. 다운 운송은 2.7% 반등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빅데크나 성장주보다도 유가가 오르면서 경기 민감주나 산업재해가 반등이 컸다. 그렇게 두 번째 특징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WTI가 오늘 아침 보면 80.5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과 함께 10년 만기 국제수익률이 1.6%까지 올랐고요. 더불어서 우리 원화가 달러 대비 1,195원까지 올랐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시장의 가장 큰 글로벌 대외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지난주고요. 오늘 아침 끝나는 것은 나스닥은 0.64% 하락, 다운은 0.72% 하락, S&P500은 0.69% 하락했거든요. 미국 시장은 지난주에 반등을 줬습니다. 그 전주에는 하락을 했고요. 반등을 하고 나서 다시 되돌림하는, 어제 특별한 도수가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 되돌림하는 하락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왜 그렇게 반등을 했는가, 그것이 우리 시장의 영향을 어떤 걸 주고, 그리고 이번 주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를 말씀드려보면요. 일단 시장의 전반적인 근본적인 원인이 해소된 건 아닙니다. 지금 근본적인 원인은 유도성 축소와 그리고 경기 및 실적 둔화, 이것인데 이거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단기 약재들이 해소되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미국의 부채한도 상향이 12월 3일까지 합의가 됐고요. 그리고 바이든 사회복지 예산이 축소돼서 변경 제한이 됐고요. 그리고 미중 분쟁 우려가 있었는데 연내 정상회담 합의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가 이어 급등인데요. 이것이 지금 얘기들이 많은데 미국의 비축유 방출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난주에는 좀 안정화됐었거든요. 안 한다 그러면서 다시 올랐어요. 그런데 왜 안 한다고 계속 얘기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또 유출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유가가 100달러를 가행해서 간다. 그럼 미국의 경기에 좋지 않지 않습니까? 비축유 방출은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는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 오펙 회의가 이번에 있어요. 오펙 회의와 함께 이번에 지금 현재 정책들, 이런 것들이 이번 주에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오펙의 지금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 일단 공을 떠넘기는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공적인 발표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러시아에서 유럽에 천연가스 공급한다고 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안정화됐습니다. 그리고 안목적으로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안 했지만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지난주에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 얘기인데 왜 꺼냈느냐 하면 이것이 전부 다 완벽하게 어떤 것이 해소된 게 아니고 단기간으로 그냥 어떻든 간에 부분적 해소가 된 거예요. 시간을 좀 벌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여전히 이러한 시장의 노이즈들이 작용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지난주에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시장은 2.08% 하락을 해서 2,956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3% 하락해서 953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을 보면 개인들이 4,500억, 기관이 4,800억 매수를 했는데요. 금융투자가 거의 대부분 매수를 했고요. 연기금은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의 주체는 외국인이었고 외국인들이 1조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난주에 10월 첫 주였는데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 컸나를 짚고 넘어가고 그것 때문에 우리 시장이 해소가 되는지 아니면 이어지는지를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이 크게 좀 안 좋았던 이유? 대외적으로는 일단 미국의 10년 만기 국제수익률이 오르고 중국의 노이즈가 발생을 하면서 원화 약세가 됐죠. 원화 약세가 되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매도의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가 계속 있었다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국내 수급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을 한 차례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후에 대출 및 신용축소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왔어요. 이 얘기는 유동성 축소의 내용이거든요. 지난주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사실은 이 발단은 머크의 경구형 치료제 욕의 발단이 됐어요. 그 얘기가 나오면서 그 다음 날 곧바로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가 급락했거든요. 코스닥이 빠지죠. 제약바이오가 급락을 했는데 소위 여의도나 테헤란도에 있는 전문 투자자들 몇십억 몇백억씩 하는 개인 투자자들 있잖아요. 이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제약바이오하고 자동차 장비 그리고 2차전지입니다. 반도체 장비 그리고 2차전지예요. 그런데 제약바이오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급락을 하다 보니까 담보무적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담보를 채워야 되죠. 그러면 다른 걸 팔아야 되고 아니면 이걸 팔고 일부 팔고 다시 신용으로 살려고 했더니 이것이 실제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다시 살려고 했더니 증권사에서 신용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지금 팔면 다시 신용으로 살지 못하고 이거 복구를 못하는 거고 그러면 신용으로 다시 못하자니 이걸 그냥 메워서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팔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지난주 수요일 날 있었던 일이고요. 보통 한 개 지점에서 30억, 50억 외도가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셀트리온 반대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이것이 직접적으로 우리 시장이 영향을 준 건데 어떤 특정 섹터에 많이 갖고 있던 종목들이 담보부족이 생기면서 연쇄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김 프로님하고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시장이 박스권에 있을 때 박스권에 있다 한 차례 밑으로 내려가야지 뭔가 손박김이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하다 그랬는데 지난주에 그런 게 한 차례 나타났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이번 주와... 지난주에 박병창 부장께서 한 얘기 중에 박스권 하단에서 바닥을 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한번 뚫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번 주를 비롯해서 연말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줄 겁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또 있을 것이냐 아니면 지난주에 상당히 해소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뉴스 3회에서 말씀을 주실 때 양도세 관련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크지 않지 않겠냐. 왜냐하면 시장이 많이 빠졌고 이익이 난 부분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증권가에서는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소위 이런 표현을 쓰는데 죄송하지만 많이 털렸다고 합니다. 털렸다. 정말 많이. 정말 많이 나갔다는 거예요. 매도가. 그래서 이번 연말에는 개별 종목의 양도성 회피의 매물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기대해봐도 되겠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예요. 이미 털려서. 많이 지난주에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한 번 더 흔들리면 한 번 더 흔들리면 또 그런 일이 생기겠죠. 이걸 시장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시황 정방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지난주에 안 좋았던 이유는 환율 하나랑 그다음에 신용 축소된 상황에서 머크발 치료제 소식이 들려오면서 우리 바이오 쭉 빠지고 추가 신용이 안 나오고 이러면서 우리 시장이 많이 빠졌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수급이 훨씬 더 꼬였다는. 꼬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 정리해 주셨지만 우리 환율이 달러 대비 1200원 가면 3000포인트 깨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시장이 우리가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됐구라라고 생각이 드는데 2900포인트 초반까지 떨어진 거는 수급적 요인이 상당히 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주는 제가 매주 월요일 날은 주간시황을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화요일이 쉬었기 때문에 주간시황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번 주에는 오늘 우리 금통위가 있습니다. 금리 동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커메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팩트를 전해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시장의 유동성을 더 공급하는 걸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빼나가는 것도 아직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 돈이 돌면서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 규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대출을 규제하고 그리고 신용거래도 규제하고 그리고 주말에 나온 뉴스 보셨는지 모르지만 전세자금 대출 그리고 카드론도 지금 규제한다고 하죠. 전세자금 대출도 이게 실전세자금 대출이냐 이거 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에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위축되는 상황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금통위의 커메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번 주에 목요일 날은 우리나라는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에 수급적 영향이 상당히 나타나는 즉 우리 시장은 수급적 영향이 상당히 작용을 많이 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는 될 것 같고요. 글로벌리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13일 날 연준 FNC 의사로 공개가 있고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13일 날 미국의 CPI 그리고 14일 날은 PPI가 발표되는데 여기에 또 코멘트를 한 가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요즘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난주에 비농업 고용자 수가 19만 명 때뿐이 안 됐죠. 쇼크죠. 쇼크죠. 그리고 물가가 좀 안정화되고 이러면 테이프링 늦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거는 테이프링 일정은 그냥 간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시장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시장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위험한 마상이 아닌가 오히려 그냥 보수적으로 테이프링을 할 것이라고 보고서 가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번 주 전망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전반적으로 상승의 재료라고 생각해 본다면 일단 미국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미국이 정기적 노이즈가 단기적으로 해소가 좀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이 지난주 금요일 날 하루 열렸잖아요. 그날 소폭 상승했거든요. 어제 보합이었어요. 중국은 자기네가 문제를 많은 걸 일으켰는데 중국은 너희들 왜 그래? 우리는 별거 없어? 중국은 좀 안정화되어 있는 홍콩도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 중국도 올랐어요. 홍콩은 길주 위주로 올랐고요. 그리고 어제 일본이 많이 올랐던 거는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규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부자세, 부자세 이 얘기가 있었는데 이걸 지금 한 발짝이 뒤로 물러섰어요. 그러면서 다시 반등을 줬거든요. 전반적으로 중앙권 시장이나 아니면 글로벌리 외부 시장이 우리 시장처럼 지난주에 느꼈던 것처럼 막 이렇게 충격적인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소 조금 안정화되고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장이 좋아질 거냐 그런 부분은 아직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여드린 것처럼 일단 유가가 급등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은 우려가 있죠. 그런 가운데 국제 수익률이 상승하고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 시장은 미국의 국제 수익률이 상승하는 동안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원화가 올라가는 동안 하락했거든요. 하락 요인이 지금 더 많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위쪽보다는 지금 중립 상황에서 지켜봐야 되는데 그러면 지난주에 있었던 2908포인트인가 거기를 깨고 내려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분히 수급적 요인이 상당히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상당 부분 그게 정리가 됐다면 그 부분은 좀 지키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전반적으로 제한적 반등 후에 눈치 보기를 하면서 매매 주체 없는 단기 면동성 이런 비유를 쓰거든요. 수요일에 크게 빠졌다가 목요일에 비교적 크게 반등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상황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금요일도 좀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힘이 없더라고요. 힘이 없죠. 금요일날. 왜냐하면 이번 주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도 그렇고 국제 수익률도 그렇고 효과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해소된 게 없어요. 이게 안정화되어야 되거든요. 아직 안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정화되기를 지켜보는 시장의 투심. 이게 이제 눈치보기라고 하는 거예요. 좀 기다린다는 거죠. 기다림 속에서 조금만 종목을 가지고 호가 갭 때문에 단기 변동성이 생기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요. 그동안의 강세였던 종목들이 좀 약해지고요. 시장이 폭락하고 다시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구간에서 그동안에서 굉장히 좋지 않았던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던 섹터들이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자동차였고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도 반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하락 후에 주도 섹터가 변하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하나 또 띄우면 제가 그냥 SDS를 안 띄우고 아예 그냥 캡쳐를 해왔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우리 올해 1월에 1월 4일 날 시작이 2878포인트인가 74포인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2900포인트 살짝 아래거든요. 거기 다 와 있습니다. 사실은요. 올 초에 지수까지 다 와 있는 거고요. 직전에 있었던 저점이 3.50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3.50포인트 지지하지 않을까.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3.000포인트 전루에서 지지하면서 시장은 박수권으로 들어갈 거다라는 게 전반적인 시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더 떨어진 건 지난주에 수급전 요인이 상당히 있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제 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 지금 가로로 선을 거놓고 밑으로 화사표로 거놓은 게 얼마냐면 이게 저점 라인인데 2878포인트와 그리고 3.50포인트 이 사이 박스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시장이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4일뿐이 안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 사이에서 그러면 이걸 지나고 나서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 이걸 지금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시장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래로 떨어져서 2,800간다 2,500간다 얘기도 많은 거고 또 그렇지 않고 이 조정 이후에 또 3,100포인트 살짝 위로 올라갈 기한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지금 시장 흐름을 보면서 판단을 해봐야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제가 이 그림을 그려왔냐면 여기서 자기 판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판단에서 여기서 박스권에 있다가 위쪽으로 갈 확률이나 정황이나 시황을 자기가 판단하는 사람은 여기서 주식을 팔지 말고 있어야 되죠. 또는 지수 반등할 때 가장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종목을 포트폴리오 교체를 해서 들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기서 나는 아래 가능성이 더 확률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은 매수하면 안 되죠. 그냥 계속해서 참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계속 참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양쪽의 상황은 좀 더 시간이 경과 후에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은 이 박스권 안에 있을 거라고 봐야 되는데 이 박스권 안에 2,900과 3,050% 안에 있으면 답답해서 맨날 수익도 안 나오면 깨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시장은 하락할 때는 다 같이 하락을 해요. 그렇지만 박스권 안에 있으면 원래 자기가 치보다 훈제하게 떨어진 종목들은 올라갑니다. 박스권 안에 있으면 그냥 올라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박스권 안에 있으면 종목 장세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어떤 종목에 내가 집중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시황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투자이어들을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시장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유동성 공급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팬데믹 부작용이 있어서 유동성은 퍼부면서 거기에 부작용이 있어서 그걸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시장에서 돈은 빠져나가고 있지는 않지만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시장은 하락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빠져나가고 있지는 않지만 이 안에서 뭔가 수익을 내야 되는데 수익을 어디서 낼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투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수납의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배당주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금 딱히 어떤 주도도 없고 딱히 뭘 해야겠다는 딱 꼽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여기서 해야 될까라는 투자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면 기사에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들, 동학개미들 더 사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돈은 없고.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많이 빠지니까 팔지도 못하겠고. 이번 9월에 하락, 9월 달에 하락폭이 좀 심했잖아요. 개인들이 2조 7,400억 순 매수했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요. 그런데 1월 달에는 얼마 샀냐면 한 달 동안에 22조 샀습니다. 3월 달 시장 하락할 때는 6조 원 샀어요. 이게 뭐냐면 9월에 개인들이 사는 금액이 선저히 줄어들었죠. 그만큼 조금 힘이 딸리는 거예요.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것들은 글로벌 시황이나 아니면 국내 시황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개인들이 지금 움직이고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개인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느냐를 보면 고객예탁금이 보면 70조 8,794억이 있거든요. 이게 안 빠지고 있어요. 오히려 조금씩 늘어요. 지금 시장이 하락했는데 이게 빠져나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보면 개인들이 지금 수국적 대응을 하지만 빠져나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더 사지도 떨어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왜 표현을 제가 드리냐면 이런 워딩이 나오고 이런 상황에 맞는 시장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 시장이 어떤 시장이 될 거냐. 순환매, 종목장세, 쏠림, 기관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기관장세. 그래서 그걸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느냐. 첫 번째, 1월부터 3월까지 국제수익률이 올라갈 때 성장 중 빠지면서 경기 민감조가 올랐습니다. 이번에 국제수익률이 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성장 중 버리고 경기 민감조로 가야 되느냐. 이 고민을 하나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경기 민감조 중에서 특히 에너지 가격이 오르니까 정유주라든지 경기 민감조 관련 주에서 한 두 개 정도를 꼽아놓자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개인의 수급 공백 속에서 기관 주도 장세가 나타나는데 기관이 그러면 펀드에 엄청 돈이 들어가서 그러면 기관들이 막 주식을 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거든요. 돈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ETF로 들어가요. 지금요? 그래서 ETF에 들어있는 종목 위주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ETF에 돈이 많이 들어가냐면 한 번 제가 지금 여쭤볼게요. 내가 저 혼자 너무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요. 시장이 불안해. 보수적으로 나중에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이 뭔가 지금 빠져나갈 수는 없겠고. 지금 깨진 걸 조금 복구도 해야 되겠고. 그런데 어딘가 투자를 해야겠는데 불안해. 내가 이 주식을 그냥 들고 있든지 아니면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ETF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ETF에 있는 종목이 훨씬 더 활발하고 수급이 좋습니다. 그래서 ETF 주도의 장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두 번째. 세 번째, 위드 코로나 얘기가 전 세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해서 계속 얘기를 많이. 우리 3%에서도 얘기를 해줬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한 두 개 정도 더 꼽자고요. 그리고 지금 소위 PVBR이나 EVA 비타로 봤을 때 가장 저평가라고 하는 쪽이 어디냐면 반도체 장비하고 자동차 쪽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쪽에 있는 종목에서도 이제 수급이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변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서 한 두 개 정도를 좀 꼽자고요. 이렇게 꼽아놓은 종목들을 내가 골라놓고요. 이 곤란한 종목들이 어떤 ETF에 들어가 있는지를 판단해보고 가능하면 ETF 안에 있는 종목 안에서 내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써왔는데요. 사실은 딱 찍어서 그냥 리오프닝 사세요. 경영기 민감주 사세요. 아니면 자동차 반도체 저평가 대신 거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시장이 어느 한 쪽으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어느 한 섹터로 가지 않으니까 이 섹터에 있는 종목을 고르되 반드시 ETF 안에 있는 종목을 골라야지만 시장이 연말에 기관장세를 가면서 수급이 뒷받치면서 올라올 때는 개인보다는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움직일 계획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의 수급상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교집합을 찾는 거죠. 시장이 좀 어수선하다 보니까 교집합을 찾으려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불안한 개인들의 마음 상태를 잘 한번 지켜보시건데 이럴 때는 아마 새로 들어오는 사람 수급도 많지 않을 거고 이럴 때는 가더라도 ETF 정도를 아마 갈 확률이 좀 높다. 알겠습니다. ETF 좋다 하니까 또 곧버스 사시는 분들이 있을라. 왜요? 그것도 ETF잖아. 곧버스 ETF? 지수 ETF죠. 저는 지수 ETF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변화는 평상시에 변하지 않아요. 급락하거나 이런 뭔가 변화를 주는 임팩트가 있을 때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 임팩트 때문에 여태까지 좋았던 섹터는 조금 빠지고 다른 섹터가 수급이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뭔지 뚜렷하지 않을 수 있으니 그러면 ETF 안에 있는 종목에서 고르는 방법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립니다. 정리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장이 지금 바로 반등 국면에서 기대하지 마라. 그게 전제인데 박스권은 예스창 할 수 있다. 여기서 더 전저점을 하회할 가능성보다는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있는데 박스권에 갇혔을 때 박스권 상단으로 튀어오른 종목들이 분명히 나온다는 거죠. 그 교집합은 ETF에 포함되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PBR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낮은 자동차라든지 또 한 가지 뭐라고 하셨죠? 반도체 장비. 반도체 장비. 반도체 장비. 이런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 종목들 중에는 ETF의 편입 가능성, 편입의 여부를 점검하고 사시려면 사라. 네, 맞습니다. 반대쪽은 좀 피해야 되겠네요. 피해야 된다는 반대쪽이 어떤 쪽? 반대쪽. 거기에 교집합이 안 돼 있는 쪽은 아예 사지를 말던가 아니면 그쪽으로 교체를 하던가. 좀 보수적으로 있어야죠. 지금 시장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조금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시장이 빠지면 안정화되기는 시장이 필요하니까 너무 조급하지 마시고 그런 교집합을 자꾸 생각하시면서 조금은 참고 넘어가야 되는 기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이렇게 매일매일 만나실 겁니다. 좋으시죠? 맥을 좀 짚어주니까 그래도 가닥이 좀 잡히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의 오늘 투자 아이디어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내일 아침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권순우 기자가 배터리 얘기를 좀 할 텐데 예고를 못 해드렸네요. 왜 한국 기업들도 중국의 대세 배터리를 채용하는 그런 회사들이 늘어낸 얘기인데. 2차전지 얘기 좀.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지금 중국 따라간다는 얘기죠? 무슨 일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Strand. 자, 우리 박병창 배터리 회사들이 그런지 우리는 다 시간을 알게 되었고